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림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께는 물론이고 투자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수가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이고 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단기 반등이 그치고 다시 한번 반락하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저점이 완전히 잡히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악재가 시장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악재라든지 최근에 나온 것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라든지 이번 주 FMC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PER과 PBR 코스피 기준으로 10배, 1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계속해서 단단해질 것 같아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먼저 올라와줘야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보이는지 이 부분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율 체크 필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그래야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도 시황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있으면 또 좋은 시장도 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 준비를 또 잘 해놔야 시장이 돌아설 때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라분들께 쉽고 알찬 교육 내용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주식의 정석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벌써 92강까지 왔고요. 밑꼬리 회복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주제를 꼼꼼히 체크해서 제목도 많이 신경을 써서 제가 정한다. 대충 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밑꼬리.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윗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윗꼬리. 근데 오늘은 밑꼬리입니다. 제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난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꼬리는 뭐예요? 밑꼬리는. 양봉이 뜨든 은봉이 뜨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밑에 꼬리가 좀 많이 달린 이런 형태가 밑꼬리입니다. 이 밑꼬리를 이용한 매매법이니까 오늘은 기법 강의인데 어떨 때 매매를 하냐? 회복될 때. 밑꼬리가 회복될 때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밑꼬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밑꼬리가 회복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밑꼬리가 회복될 때 매수하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밑꼬리 캔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밑꼬리 캔들은 장중 주가의 낙폭이 컸으나 장중 주가의 낙폭이 컸으나 낙폭을 회복한 형태, 회복한 형태로 마감될 때 밑꼬리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장중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거나 장중 수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낙폭이 만회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밑꼬리죠. 근데 이 밑꼬리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밑꼬리가 나왔다는 건 장중의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궁극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위치에서 마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장중의 주가가 반드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락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서는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매도세도 강력하게 나왔지만 매수세도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에 하락에서 반등으로 돌려내면서 밑꼬리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중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밑꼬리 캔들은 장중의 장대음봉을 반드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밑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점에서 기관이 샀든 외국인이 샀든 개인인 샀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누군가 매수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린 거죠. 그래서 장중의 장대음봉을 반드시 만듭니다. 장중의 장대음봉이 없는 밑꼬리는 없어요. 밑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장중의 장대음봉이 반드시 나왔다는 거예요. 장대음봉을 만들고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그게 꼬리로 연결이 되니까요. 장중 장대음봉을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형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돌려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변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밑꼬리 회복 매매법도 결국은 변곡점을 캐치하고자 하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돌려냈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말씀드린 많은 강의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안 좋았던 투자 시그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게 변곡점이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밑꼬리 회복 매매법 역시도 이 회복을 시키고 그 고가를 돌려내는 구간.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가 살아나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밑꼬리 캔들 발생 이후에 다음날 주가는 전날 종가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돼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있습니다. 그럼 그 밑꼬리가 달린 캔들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캔들로서도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밑꼬리 캔들이 발생한 다음날 주가를 보시면 보통 종가 위에서 주가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중에 장대 은봉을 만들고 그 장대 은봉을 다 돌려내는 강력한 매수세가 종가까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까지도 이 힘이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어지는 이 힘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꼬리 캔들 발생 이후에 다음날 주가는 전날 종가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식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초강의에서 이런 캔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도식화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의 캔들인데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밑꼬리 캔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양봉으로 끝났죠. 두 번째는 밑꼬리가 달렸는데 몸통도 길어요. 세 번째는 은봉입니다. 밑꼬리가 많이 달렸죠. 네 번째는 밑꼬리가 달렸지만 몸통이 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용할 매매는 이런 패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패턴,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윗꼬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윗꼬리든 밑꼬리든 몸통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꼬리 회복 매매법도 마찬가지예요. 몸통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양봉이고 여기는 은봉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그죠? 장중에 여기까지 급락하면서 장대 은봉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종가구근의 이 부분을 다 회복하고 시가 이상에서 끝나면 이 형태가 나와요. 지금 이 캔들은 어떤 경우예요? 시가가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서 급락을 시켰는데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 회복시키고 시가까지는 회복을 못 시켰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제 뭐가 더 강하냐라고 하면 이게 더 강한 건 맞지만 둘 다 몸통이 짧고 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다는 것은 장중에 상당한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양봉 밑꼬리 캔들과 세 번째 은봉 밑꼬리 캔들은 비슷하게 좋은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랑 네 번째는 꼬리가 달려있긴 했지만 지금 몸통이랑 꼬리가 어때요?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 회복 매매법의 매매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밑꼬리가 회복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회복을 다 시키고 이 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밑꼬리가 이거밖에 안 달렸고 시가부터 종가까지 여기까지 쳐 올렸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수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서는 양봉, 은봉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몸통은 짧고 꼬리는 길어야 돼요. 그런 캔들만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이런 말씀을 한 15번 한 것 같아요. 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부터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제가 정말 지겹게 했기 때문에 윗꼬리에서도 제가 위치를 말씀드렸고 밑꼬리에서도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윗꼬리와 밑꼬리에서는 이 위치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윗꼬리 캔들과 다르게 밑꼬리 캔들은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전 강의를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렸냐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렸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밑꼬리 오늘 말씀드린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치에서 발생했든 낮은 위치에서 발생했든 상관없어요. 모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윗꼬리와 밑꼬리는 윗꼬리의 경우는 나오는 위치가 엄청 중요한데 밑꼬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모두 다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이따가 제가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장중 극적인 수급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밑꼬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밑꼬리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밑꼬리가 길다는 건 장중에 엄청난 은봉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걸 다 회복시켰다는 거니까 그만큼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 장중에서 종가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밑꼬리의 경우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볼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캔들이 만들어질 때는 오늘 이제 장이 딱 시작해서 캔들이 딱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장중에 캔들 모양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다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오후 3시 반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팬들이 완성됐을 과정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여기잖아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장중이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럼 밀렸을 때는 이만큼의 장대 은봉이 발생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장대 은봉이 훅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안 좋겠죠. 하지만 장중에 이 낙폭을 다 만회하고 회복을 시켜서 오히려 시가보다 종가를 더 높여놨어요. 이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윗꼬리는 달라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차트가 이런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제약하는 매몰이 쏟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 이후에 윗꼬리가 나오면 이건 부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밑꼬리는 긍정적입니다. 상승 추세 이후에 밑꼬리가 이렇게 나왔다면 장중에 차익실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누군가 강력한 수급 유입을 시켰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윗꼬리는 부정적입니다.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밑꼬리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달렸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밑꼬리 캔들은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입니다. 밑꼬리 캔들은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이에요.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달렸으면 여기서 변곡을 만들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물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의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중에 장대 은봉을 만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장대 은봉이 훅 나오면 어때요? 대부분. 손절하거나. 여기서 매수할 만한 강 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 패턴상으로도 이때는 매수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매수를 합니다.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다 끌어올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장대 은봉미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누군가 저가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가 변곡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밑꼬리가 아니라 윗꼬리가 달렸다면 역시 긍정적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매물대를 소화하는 신호로 보는 거거든요. 역시 윗꼬리 발생 이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밑꼬리 캔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밑꼬리를 보여도 긍정적이에요.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밑꼬리를 보여도 긍정적이에요. 여기서 밑꼬리를 보여주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윗꼬리는 고점을 보이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그때부터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윗꼬리가 달렸으면 매물 돌파 후에 반전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 지난 강의 윗꼬리 매매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꼬리 캔들은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건 그냥 예시니까 예시로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 없이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급등을 보입니다. 그 다음 날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게 보이시죠? 자 밑꼬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장중에 어떤 형태를 보였다가 밑꼬리를 달았는지를 예측해 보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역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급등했다가 밑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저점에서 누군가 이걸 말아 올렸죠? 그렇죠? 이게 주가가 이 위치에서는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 위치는 가격이 2만 8천 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 거래일만에 2만 원에서 2만 8천 원이 갔어요. 3, 40%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치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질 때 누구나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원래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용감하게 많은 돈을 넣어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급등 이후에 밑꼬리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덧붙이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겠죠? 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주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면 그때부터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고 했지만 누군가 찍어 누른 거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위치에서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밑꼬리와 윗꼬리의 해석 차이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익혀나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밑꼬리 강의잖아요. 밑꼬리. 밑꼬리는 위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위치랑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네온테크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약간 하락 추세네요. 그렇죠?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 제가 화살표시를 해놨습니다. 화살표시. 보시면 여기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다는 것은 이제 또 설명하면 입 아프지만 또 설명할게요. 장 중에 뭐가 나왔어요? 장때 은봉. 장때 은봉이 나온 겁니다. 장때 은봉이 무조건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저점에서 누군가 매수하면서 꼬리를 말아올렸다. 보통 이제 증권용어로 말아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때 은봉을 누군가 말아올렸어요. 말아올렸어. 그렇죠? 말아올린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 차트는 딱 말아올린 지점이 여기인데 말아올린 다음부터 주가가 아예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밑꼬리는 위치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밑꼬리 나온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려면 되게 많은 차트를 보셔야 돼요. 차트. 이게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일봉, 주봉, 월봉, 거래량, 필요하면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평가해서 지나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편한 부분이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HTS에 저장이 돼 있어요. 어떤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그 차트가 상장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다 보여줍니다. 어쩐 HTS를 사용하시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이 열린 지가 한참 됐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년도 넘어가는, 그런 40년도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트들, 어마어마한 차트들 몇 천 개의 차트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많은 차트를 보시면서 이런 패턴 이후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네. 윗꼬리가 달리니까 이렇게 나오네. 밑꼬리가 달리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내가 스스로 이 패턴 이후에 이런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달린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도시카를 굳이 한번 해봤어요. 보면은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밑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장대음봉을 돌려내는 강력한 수급의 유익. 그 다음에 상승으로 천환.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것이 바로 뭐다? 밑꼬리입니다. 밑꼬리. 밑꼬리. 여기서 밑꼬리에 몸통이 길면 안 돼요. 몸통이 길면 안 돼요. 이거는 매매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릴 밑꼬리 회복 매매법은 밑꼬리는 길고 몸통은 짧은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볼까요? 상승 추세나 급등 혹은 하락 추세나 급락 후 나타나는 밑꼬리 캔들이 주로 변곡으로 작용을 한다. 횡보출세나 무출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밑꼬리 캔들은 매매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차트를 보면서 도출해낸 결론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밑꼬리는 위치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 주제는 뭡니까? 밑꼬리 강의가 아니에요. 밑꼬리 회복 매매법이라는 기법 강의예요. 그러면 그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횡보 이후에 밑꼬리가 나오면 그건 물론 차트로서는 긍정적이지만 매매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준 이후에 밑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급등하다가 밑꼬리가 나오거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인 후에 밑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급락했다가 밑꼬리가 나올 때 그걸 이용해서 매매할 때 성공률이 높아요. 주가가 이제 횡보를 보여주거나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밑꼬리가 나올 때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면 적중률이 좀 떨어집니다.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보통 상승 추세나 급등, 하락 추세나 급락했을 때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요.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 위치에서 밑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변곡을 보이면서 팍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횡보 이후에 밑꼬리가 달린 것보다는 상승 추세 혹은 급등, 하락 추세, 급락 이후에 밑꼬리 이걸 이용해서 매매했을 때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서는 횡보 이후에 밑꼬리가 달린 걸로 매매하지 않아요.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반등, 반락, 여러 가지 위치에서 상승, 하락, 급등, 급락 이후에 나오는 밑꼬리를 이용해서만 매매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또 습득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예요, 정의.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밑꼬리 회복 매매법입니다. 그럼 매매법,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봐야겠죠. 이렇게 다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급등, 혹은 하락 추세, 급락 이후 밑꼬리 발생 시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진 다음에 매수를 해야겠죠. 저의 매매 기법을 보시면 일단은 관심입니다. 관심에 두고, 그 관심에 둔 종목이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탁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승 추세나 급등, 혹은 하락 추세나 급락 이후에 밑꼬리가 길게 발생했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밑꼬리는 몸통의 두 배 이상 길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몸통은 짧고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좋다는 건. 이걸 이용해서 매매했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꼬리는 몸통의 두 배 이상 길어야 되는데요. 세 배, 네 배, 다섯 배면 훨씬 더 좋고요. 몸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꼬리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캔들을 찾으시면. 다음 날 이후부터 밑꼬리가 발생한 캔들의 고가 돌파 시 시장가로 매수입니다. 밑꼬리가 발생했을 거잖아요. 밑꼬리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 밑꼬리가 발생한 고가를 다음 날 돌파할 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거고요. 고가 돌파 시 어떻게 매수해요? 시장가로 매수입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매매법들의 한 80% 이상은 제가 거의 종가 매수였어요. 그런데 이 밑꼬리 회복 매매법은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약간의 단타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장중에 보셔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시장가 매수일까? 밑꼬리를 고가로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종가까지 기다리면 이미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급등해서 매수를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시장가 매수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장가 매수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주식의 정석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매매 기법은 대부분은 종가 매수입니다만 이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서의 매수는 뭐라고요? 시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도 일단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매도는 5일 2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매도입니다. 5일 2평선이 가는데 주가가 점프를 뛰어서 이런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일단은 그냥 매도를 하시면 돼요. 매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이전 강의를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가는 밑꼬리 봉의 몸통 저가입니다. 몸통 저가라는 건 뭐예요? 밑꼬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밑꼬리 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인데 여기서 손절가는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몸통이 너무 짧아요. 몸통이 너무 작아서 이 돌파 매수인데 손절가가 여기면 너무 짧잖아요. 그럴 때는 밑꼬리 저가로 손절가를 봅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 너무 얇으면 얇다는 것은 이제 몸통이 이렇게 말 그대로 얇으면 시가와 종가가 별 차이가 없으면 얇으면 일봉 최저가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승 추세, 급등 혹은 하락 추세, 급락 이후 밑꼬리 발생 시 관심입니다. 밑꼬리는 몸통의 두 배 이상 길어야 되고요. 다음 날 이후부터 다음 거래일이죠. 밑꼬리가 발생한 캔들의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종가 매수 아니에요. 시장가 매수입니다. 5일 이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매도예요. 매수한다면 급등하면 매도한다 이거예요. 손절가는 밑꼬리봉의 몸통 저가인데 몸통이 너무 얇으면 일봉 최저가로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뭘 봐야겠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은 예시죠. 이제는 제가 강의 종료될 때까지 예시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밑꼬리에 대한 정의를 하나 아셔야 되고 이 밑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은 기법 강의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저의 지난 강의들 윗꼬리, 캔들, 매도 타이밍 잡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경제 분석 정말 많이 저의 주식의 정서 강의 2년 동안 왔는데요. 저의 지난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이제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QR코드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핸드폰 화면에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고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정의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지난 정석 강의 내용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는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뭘 봐야겠어요.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론은 됐고 실전, 실전에서 어떤 매매를 했을까? 어떤 패턴이 나올까? 이 부분을 한번 익혀가셔야겠죠. 지금부터는 실전 매매입니다. 밑고리 회복 매매법이에요. 종목명은 혜인입니다. 아까 제가 밑고리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밑고리 회복 매매법에서는 횡보 후 밑고리가 달린 건 매매 대상으로 안 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상승 추세에서 밑고리가 달리거나 하락 추세에서 밑고리가 달리거나 주가가 급등해서 밑고리가 달리거나 급락해서 밑고리가 달리거나 이럴 때만 매매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해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지만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하락 추세. 이 추세선 긋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전 강의 보시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밑고리를 딱 달았어요. 그럼 밑고리가 딱 달리면 바로 매수한다? 아니죠. 관심. 관심권에 듭니다.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밑고리가 달린 봉의 고가를 다음날 이후부터 돌파할 때 종가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는 몸통의 저가. 하지만 몸통이 너무 얇으면 밑고리까지 있는 최저가. 이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밑고리가 달렸죠? 밑고리가 달렸을 때 바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가를 돌파해야 매수를 할 거예요. 볼게요. 다음 날은 바로 돌파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 날에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면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죠. 종가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가 매수예요. 이거 종가까지 기다리시면 지금 여기서는 크게 돌파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까지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은 고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는 종가 매수 아닙니다.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하자마자 손절가도 잡히죠. 매도는 언제 한다 상승했을 때 5일 2평선이랑 이 계획이 벌어지면 그때는 매도한다라는 거죠. 매수한 다음에 흐름 한번 볼까요? 매수를 하고 하나 둘 세 번째에 윗고리가 쫙 달립니다. 5일 2평선이랑 이때 가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장대양봉이 장중에 떴을 테니까. 그때는 사익실현 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매도는 5일 2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 말은 그냥 주가 급등하고 장대양봉 뜨면 장중에 장대양봉 뜨잖아요. 그냥 매도하세요. 수익이 3%는 5%는 7%는 할 거 없이. 왜냐하면 밑고리 회복 매매법은 장중에 매매를 시장가로 하기 때문에 약간 단타성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며칠 기다렸다가 요의치에서 사익실현을 할 수 있지만 사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정형화해서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매수 이후에 급등봉을 띄우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 타이밍을 딱 잡기 어려우시면 분할하시면 돼요. 분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번에 사라는 보장 있어요? 법 있어요? 없어요. 두 번, 세 번, 열 번 나눠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도는 똑같죠. 똑같아요. 내가 열 주를 매도할 건데 열 주 한 번에 팔아야 돼요? 아니요. 다섯 주씩 나눠도 돼요. 세 주, 세 주, 네 주는 괜찮아요. 두 주씩 다섯 번 한 주씩 열 번 맘대로입니다. 헷갈리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감이 잡히시면 일괄 매수 일괄 매도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떤 매수를 하시던 간에 분할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시면 일괄 매수나 일괄 매도를 할 때보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매수나 매도할 때 일단 분할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일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차익실현도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좋다는 거죠.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국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상승추세입니다. 횡보 이후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상승추세를 보이는데 이 위치에서 갑자기 밑고리가 길게 쫙 달립니다. 이건 윗고리도 있지만 윗고리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은봉이지만 은봉은 제가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몸통이 짧고 밑고리가 길면 은봉, 양봉 관계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언제 매수를 할 거예요? 이 고점 돌파하면 매수할 거예요. 고점 돌파하면 다음 날부터 시장가로 돌파하는 순간 시장가로 매수 누릅니다. 지정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가로 종가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돌파하는 거 보시면 시장가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매수는 이 위치에서 됐어요. 어? 고점 돌파했다가 못하고 밀렸는데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매수는 했을 거예요. 왜? 시장가 매수니까 시장가 매수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는 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났네요. 약간 손실이 났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밑꼬리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변곡 그죠? 변곡을 역할을 해요. 변곡 주가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 역할을 했습니다. 주제의 정석에서 변곡점 매매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으로 돌릴 때 횡보하는 추세가 상승으로 돌릴 때 시장의 힘이 매도에서 매수로 옮겨질 때 요거를 제가 뭘로 비교를 했냐면 보통 시소로 비교를 했죠. 시소 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3명씩 똑같이 앉아있으면 시소는 평행을 이룰 건데 여기에 단 1kg만 힘이 가해져도 훅 내려가고 훅 올라갑니다.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팽팽할 때는요. 매수가 조금만 강해져도 주가가 훅 뛰어요. 반대로 매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주가가 훅 내려가요. 이게 이제 변곡점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시소를 잘 타시면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급등했죠. 급등했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 계속 볼게요. ES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이거는 뭐예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급등이죠. 급등 이후의 밑고리입니다. 급등봉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급등봉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밑고리가 달렸습니다. 밑고리는 위치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왜까?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밑고리가 달렸을 때 장대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건데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 용감하게 강력하게 많은 물량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밑고리가 많이 달릴 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됩니다. 이 전보다는 동반이 안 됐지만 이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거예요. 장대양봉을 말아올릴 정도의 강력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탑점 어디로 잡을 거예요? 여기죠? 여기. 고점. 이 고가를 돌파할 때 종가 매수인가요? 아니죠.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어렵지 않죠? 시장가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이 좀 길 때는 봉 저가를 손절가로 봉이 좀 짧으면 밑고리 최저가를 손절가로 사자마자 손절가가 딱 정해지고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걸 5일 2평선과의 이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바로 매수가 됩니다. 밑고리가 달렸지만 그 고가를 돌파하는 봉이 다음 날 왔기 때문에 매수는 여기서 됐어요. 가격으로는 5,300원 그렇죠? 가격으로는 5,300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5,300원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매수는 이 위치에서 됐어요. 매수는 이 위치에서 됐는데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한 것은 아니고요. 윗고리가 달고 훅 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5일 2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매수를 했다가 지금 싯가로 떴잖아요. 크게 싯가로 뜨고 윗고리까지 길게 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치에서는 이제 급등을 해서 갭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차액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5일 2평선과 주가의 갭이 많이 뜨면 일단 매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이 손실을 다 입으셨으면 손절까지 갑니다. 그렇죠? 돌파했을 때 저점 이 위치를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데 이 위치를 장중에 이탈시켰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절을 장중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수도 시장가로 하죠. 매도도 시장가로 하는 겁니다.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에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얼마를 회복 못하면 매도 이런 매매도 있는데 지금 밑고리 회복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장중이에요. 장중에 장중에 손절가가 깨지면 종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밑고리가 달린 다음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기다리면 차액실현도 늦고 손절도 늦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위치에서도 상승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윗고리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위치에 갭을 떴을 때는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매도를 못했으면 이 봉에 저가가 깨지는 지점에서는 주식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 기법 강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시간 매매를 이렇게 하는 기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차액실현을 못하고 밀려서 익절할 걸 손절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손절도 못해서 더 물리실 수도 있으니까 모든 매매는 익절과 손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차트도 볼게요. EN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보시면 어때요?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다가 이 위치에서 밑고리가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밑고리인 거지 장중에는 뭐예요? 장대 은봉. 주가가 하락하다가 장대 은봉이 훅 떨어지면 진짜 무서워요. 그건 기술적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매도 신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강력하게 샀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이 변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는 이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아시죠? 밑고리가 달린 그 봉의 고가입니다. 여기 고가. 그렇죠? 고가를 돌파하면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밑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장대 은봉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만들었으니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하면 그다음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차트를 많이 보시고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모의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모의 투자로 1억, 2억 하시는 분들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크게 동요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전 매매를 딱 해보시면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1000만원 이게 찍혔을 때 내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실제 돈으로 하시는 게 좋다. 저는 모의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액수를 적게 그렇죠? 50만원, 100만원으로 연습하시다가 좀 익숙해지시면 5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진짜 돈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났을 때 큰 돈으로 했을 때 그 심리도 미리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제 100만원으로 할 때랑 1억으로 할 때도 심리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에 실전으로 하셔서 액수를 계속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기법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다가 잘 된다 싶으면 어? 근데 이 매매 기법이 나랑 잘 맞네? 잘 맞다 싶으면 그때부터 액수를 늘려도 절대로 늦지 않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바로 돌파인데요.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못하면 매수하시면 안 되죠. 돌파를 해야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 바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밑고리 회복 매매법을 많이 해보시면 보통 다음 날 돌파가 거의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 드렸죠? 밑고리가 달린 다음에는 주가가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바로 다음 날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또한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시고 멍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날 바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요. 매수가 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매수된 다음에 바로 올라간 건 아닌데 쭉쭉쭉 올라갔고 여기서 쫙 급등까지 이거는 보유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죠? 보유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 이 위치까지 갈 건데 어쨌든 매수한 이후부터는 손절 없이 꾸준히 주가가 두 번에 걸쳐서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이제 5일 2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매도인데 그건 역시도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도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매도하기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분할 무조건 분할하시고요. 분할 매도하다가 익숙해지시면 그때 일괄 매도하세요. 다 천천히 하나부터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X 키우시고 매수 매도도 분할로 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일괄로 하세요. 처음에 훈련이 잘 돼야 나중에 매도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목 볼게요. 뉴프렉스인데 이거는 그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가 이 위치에서 밑고리가 딱 달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밑고리가 달렸다는 건 하락하다가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저가에서 누가 사주면서 밑고리 패턴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고가가 돌파되는 시기에 시장가 매수를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난 차트도 많이 보시고 밑고리 이후에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를 연습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반복이에요. 설명은 제가 다 드리는데 강의만 보고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이제 알았어. 땡. 절대 안 됩니다. 강의를 보시고 해보셔야 된다고 하면 알았어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돌파가 됐어요. 보통 밑고리 패턴은 바로 돌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바로 돌파가 됐고 위치에서 매수가 됐겠죠. 시장가 매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매수 시점부터 바로 장대항봉을 그립니다. 실제로 이 밑고리 돌파 그 밑고리 회복 밑고리 회복 매매법을 해보시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한 다섯 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이때 이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역시 경험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 좋을까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저의 매도 타이밍 잡기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례는 많이 보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테마주, 테마주 예전에 대선 한참 진행될 때 엄청난 테마주로서 급등락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밑고리가 달렸어요. 상승하다 밑고리가 달렸다는 건 상승하다가 장대항봉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그 밑고리를 다 회복시키는 뭔가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 종목 갈 수 있겠다 라고 가정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건데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고리가 달렸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붙었어요. 장중에 장대음봉을 만들고 그 장대음봉을 다 회복시키고 양봉까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장가 매수가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 위치에서 손절한 사람도 많았을 건데 이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 물량들을 다 받아 먹고 여기까지 올린 거니까 정말 큰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용을 해야겠죠. 활용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때리는 겁니다. 시장가로 매수를 때리면 다음부터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바로 매수를 했죠? 이게 보시면 시가가 고가보다 높이 출발했으니까 이건 시장가 매수가 됩니다. 시장가 매수자, 시, 작가 매수가 돼요. 9시에 그냥 매수 때리시면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하죠. 실제로 이 밑고리 회복 매매법을 하시면 사자마자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도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고 이제 바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급등하면 언제 매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셔야죠. 이런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 팀장님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워요.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일괄 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가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마지막 예시도 한번 볼게요. 주가 보면 여기서 위치상으로는 어때요? 별로 움직임은 없어요. 그죠? 약간 횡보 패턴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급등이 있습니다. 급등. 그 다음에는 급락.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밑꼬리. 장중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볼게요.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투자심리가 확 개선이 됐다가 지금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훅 꺾였다가 여기서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장대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니까 와, 이 종목 완전 망했다. 다 털고 나가자. 손절하는 사람이 수두룩 할 텐데 시체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렇죠? 손절한 시체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시체들을 다 먹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점을 잡고 고점 돌파 매수를 보면 되죠. 이거는 지금 은봉인데 은봉, 양봉 상관없다 그랬어요. 봉이 짧고 밑꼬리가 길면 은봉, 양봉 상관없습니다. 고점 돌파 시 시장가 매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위치에서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단다로는 좀 적합할 수 있죠. 횡보 이후에 밑꼬리가 달려도 긍정적입니다. 횡보 이후에 밑꼬리가 달려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서는 횡보 이후 밑꼬리는 매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이나 급등, 하락이나 급락 이후에 나오는 밑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등, 급락, 급락 이후의 밑꼬리. 이 고점 돌파 매수. 심플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한 다음에 첫날 매도를 해도 수익이고 둘째 날 이런 위치에서 매도했다면 아주 제대로 매도를 한 거죠. 이 위치에서는 5.2 리평선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매도를 했을 때 좋은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고점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하시고요. 5.2 리평선이랑 이격 떨어지면 매도. 첫날 매도했을 수도 있고 둘째 날 매도했을 수도 있는데 언제 매도했든 상관없이 어쨌든 수익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꼬리 회복 매매법은 궁극적으로 밑꼬리를 고가까지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을 노려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한다. 손절가는요?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제 봉이 있고 밑꼬리가 달렸을 때 이 봉이 조금 길다라고 한다면 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하시고 이 봉이 짧다고 하면 최저가를 손절가로 하시면 돼요. 주가는 급등하면서 5.2 리평선이랑 이격이 쫙 벌어졌을 때 장대양봉 나올 때 이런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법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해서는 내 거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차트를 계속 뒤져보면서 실제로 이 매매가 통하나 통하는지를 많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고 그것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법강의를 다 드렸습니다. 그 기법을 다 활용해서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분명히 나와 잘 맞고 내 취향에 맞는 매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기법 부분에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중에 저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한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공부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